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본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 발전과 확산을 이끄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을 받은 트윈웨이브는 수원 슬기샘 어린이 도서관 내에 있는 12세부터 16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간세대인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해당 연령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혼자만의 독서 공간인 다락, 오픈 주방, 언덕 휴게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공간은 트윈세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담아 설계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딩가동 2번지는 면목동에 자리한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센터로서 방과 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정류장 근처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등하교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12세에서 19세 사이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시선에 맞는 다목적 놀이공간, 휴식공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진이 되어 주체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후암마중은 용산구 후암동 노후 옹벽 개선 사업으로서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후암동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했기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벽면 녹화 구간을 꾸밀 식물을 직접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인 후암초록, 해설사와 함께 후암동을 둘러보며 변천사를 공유하는 투어 프로그램인 후암산책, 삶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 집을 실책하여 모형으로 제작 후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후암 기록을 후암마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플레이스또또은 따뜻함을 의미하는 제주방원, 또또에서 시작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제주 한림여중에 조성한 플레이스또또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둡고 침침했던 학교의 중정 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입니다.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경쾌한 안내사인 편히 쉴 수 있는 벤치 등을 통해 밝고 개방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파주 EBS 연풍길 조성 사업은 지역의 가치를 스토리로 담아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 브랜딩을 한 사례입니다. 연풍리는 과거 미군이 주둔할 당시 기지촌으로 가장 변화했던 지역이었으나 80년대에 미국이 철수한 후 급격히 쇠퇴한 문화소의 지역입니다. EBS가 보유한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을 전체를 상징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 향류를 위해 주요 장소에서 전시와 공예가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수상을 받은 숲이오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숲속 환경교육시설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해당 시설은 교육공간과 벌집호텔, 키친가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숲속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였고 벌집 모양을 활용하여 기존의 정방형 공간을 벗어난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소양님, 변기동님, 함의경님의 보행자의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인식과 주시특성에 관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시선추적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람이 길을 걷는 동안 반응하는 외부 환경, 시선 반응을 분석해 다양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또한 개별 보행자 특성에 따른 시선 반응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수상 수상자 황정원님의 교육체험 강화를 위한 온라인 뮤지엄 전시 디자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온라인 뮤지엄 전시 가치에 주목한 연구입니다. 특히 뮤지엄 안에서 교육체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상을 받은 정태종님의 코로나19 감염병 방어공간의 공간 구성과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인간과 질병, 사회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의료시설의 공간 구성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확대하여 관련된 지역사회의 건축 공간의 구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상상의 숲은 아이들의 마음껏 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Save the Children의 놀이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내부 공간을 혁신한 사례와 달리 학교 밖의 운동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놀이 및 학습 공간 그리고 학부모와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웨이브는 대형 전광판을 광고 플랫폼이 아닌 공공미술을 선보이는 매체로 활용하는 새로운 발상에서 출발한 사례입니다. 이는 L자형으로 꺾여있는 모양인 코엑스 K-POP스케어의 LED 스크린 특성을 살려내 착시 현상으로 입체감을 만드는 기법을 통해 스크린 전체를 입체적인 유리수조로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도심 속 전광판이 단순한 광고 매체가 아닌 대중과 소통하는 미디어 콘텐츠로서 기능하고 지역사회의 도심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로서 공공디자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스마트 서울맵은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기타 편의시설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 이동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동하기 불편한 공간, 디지털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데이터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입선을 받은 하빈 PMG 평화예술센터는 6.25 전쟁 난민들이 낙동강 연안으로 피난하여 형성된 전재민촌 마을의 중심 거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PMG 평화예술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입선작인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와 행복이 통하는 통미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통학길 주변 범죄의 열악한 지역을 공공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광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선하였고 행복이 통하는 통미길 조성사업은 지하보행로와 도로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범죄 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마을로 개선하였습니다. 입선작인 강동 안심 귀갓길 디자인 매뉴얼 확산 사업은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해결점을 모색한 사례입니다. 강동 경찰서에서 이미 지정한 여성 안심 귀갓길 중에서도 가장 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범죄 예방 디자인 교육 마련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방법을 도출해 나갔습니다.